다음 3번의 전투 동안 적들의 체력이 1인 상태로 시작합니다 날 맞고 고 날 맞고 강림의 경제일은 고수입니다 고풉수풉입니다 아니 갑자기 분위기 가지 가지도 인정하는 부분 현실집에 언제 나오냐 기념품에다가 저거 기다려볼까 아 도갈까지 시드는 미쳤는데 캐릭터가 맞춰네 와차 싹보스네 격분 격분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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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눈물 모양 목걸이 잠금불 현실집에 나오면 개쩔겠다 아니 개쎄졌는데 역시 가지 분개 취약을 5부여합니다 사색받다줘 사색이 좋은 카드야 여기서 사색으로 카드 가져오는 게 낫겠네 분화 돌려차기 하는 맛이 있네 분화 돌려차기 하는 맛이 있네 분화 돌려차기 하는 맛이 있네 나 어떻게 하지 사기 캐릭터와 분노조절 잘하는 맛이 있네 핸드가 안좋았다 분화가 마지막이 뜨네 분화가 마지막이 뜨네 뭐야 분화 줘요 가차 돌려보자 가차 돌려보자 분화 분노 돌려차기 성권 돌려차기 장금 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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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뽑 두번째 잠금 가지라서 천신도 괜찮을 것 같고 잠금도 괜찮을 것 같고 잠금이 훨씬 쓰기 편하겠지 천신도 지금 고요함 많아서 쓸 수 있을 것 같고 쓸 수 있을 것 같고 천신 하자 천신에다가 스네코 천신 잠금 스네코 돌려차기도 있는데 사색도 있고 어차피 가지로 뽑아서 쓸 거기 때문에 코스트 바뀌는 거는 별로 중요하지도 않다 블리트 잡으러 가자 3코스트 왜 이렇게 많니? 다 3코스트야 천신이 있으니까 어떻게든 되겠지 코스트가 얼마가 나오든 간에 백열장법 백열장법 혼돈 정품 잠순의 코때문에 힘들다 장법 서순 1코스트 2코스트 1코스트 잠금 돌래차기 둘다 0코로 나왔다 팽가 현실 속이기 있네 있네 하나 넣을까 드루 많아서 괜찮지 않을까 보호보다 좋을 것 같긴 한데 아니면 평가는 스네코가 코스트 섞어버리니까 안될 것 같고 지배가 같이 나와주면은 코스트 섞인 거 완화가 되는데 언제쯤 먹을 수 있을란가 전지급속 사색하다가 돌래차기 하는 거 봐 그걸 믿었음 돌래차기 아니 뭐 3,2,3코가 나오냐 잠금하는 게 낫겠지 천신 탔다 염원으로 돈벌깡 나오나 나왔다 음 골드 수화용 회오리 타격까지 넣으면은 드루 너무 막히겠지 보존 카드 더 넣기가 부담스럽다 보존 카드 더 넣기가 부담스럽다 이번을 오늘 어디다가 쓰지 힘을 올려야 되나 힘을 올려야 되나 심판당함 음 응 고통 안받아 어 음 음 음 음 음 보호...불... 이거는 필요하겠다 스네코니까 수리검 활동시키기 힘들겠지 보호불 하나 더 할까? 집에만 잡히면 딱이긴 한데 이거 어차피 천신도 있으니까 보호를 조금 더 쓰는 거 괜찮겠는데 좀 생각없나? 생꽃 아 잘걸 자자 철사 철사 돈받을까? 돈 돈 받았으니까 절 한번 하고 말살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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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스트 랜덤이네 골 때리네 골 때리네 현실집에 나왔다 가지 현실집에 승리 승리 이게 그 승리로의 길인가 아니 코스트는 왜 이러냐 아까부터 으액 방금 신성모독 들어왔어 분화 돌려살기 3코스트 3코스트 왜 이렇게 많냐 잡고 잡고 고요한 천신 하나 더 나왔네 와 가지 현실집에 볶음이 물음표 카드 아 물음표 카드 먹었으니까 이제 현실집에 정도는 얻을 수 있겠지? 정말 갖고 싶은 현실집에 분화 분화 아 핸드 터져 염원 골드 돈 번다 돌려차기 라그나루카 불바 라그 돌려차기 라그 비행기병 기적 천신 첫 턴 했으구 염원 영업생 장법을 쓰질 못해 내 장법을 쓸 코스트가 없었구나 하 보호도 많은거 같은데 하하하하 보호가 이렇게 게트롤 할 줄 몰랐네 하긴 보호 저거 그냥 쓰면 없어지긴 하는데 하긴 보호 저거 그냥 쓰면 없어지긴 하는데 열반 아니 이거 계속 3코스트로 나와 개판이네 염원전능 압축안풀린 덱마 잠글까? 이건 잠글 필요없지 이건 참 그저 쎄네 황금눈 골든아이 말살건 맬삼공 맬삼맬삼 천신 써야되는데 천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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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살범을 손에 넣었다 힘 전능 13곱살기 6딜 아 약해 이 맛이 아니야 78딜 길가기네 말살건 쓰름 염원 또 나왔다 잠금도 나왔다 집에도 나왔네 아니 타줘요 그냥 다 좋은데 그냥 잠금집에 염원 다 좋은데 플러스 카드라서 염원 마렵네 염원 잠금집에 타갖고 싶다 판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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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커도 괜찮을 것 같긴 한데 판도라가 더 낫겠지 아싸 잠금 나왔다 탄식도 나왔다 수집 휘갈김 다 좋네 근데 이거 소멸 많아져서 가지땜에 핸드 터질 것 같다 거의 뭐 핸드 터지는건 예약이 돼있네요 다 좋은데 도착하니 일단은 판도라 이렇게 판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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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돈 많이 벌 수 있다 첨탑에서 돈 버는 와천 바로 잠금각인가? 아니 코스트 자꾸 이렇게 나올래? 천신저거 또 언제 한 번 강화해야겠다 아니 코스트 자꾸 염원 또 써서 또 돈 벌 수 있지 않을까? 염원 각을 한 번 더 보자 안되다? 안될리가 안되면 되게 하라 됐다 숭배 숭배 없어도 되겠지? 일러스트에 가지 있는 거 봐 되게 헌신있는 판도라가 넣었구나 지금 보존 더 넣으면 핸드 말릴 거 좀 뻔한 거 같아 고요함 너무 많다 지금 나이스 이걸 잠금을 뽑네 3잠금이네 얼마나 삼그는 게야 얼마나 삼그는 거야 도저히 험이 잠금 말려서 큰일 났다 큰일 안 났다 큰일 날 줄 알았어 다 썼나? 돈 버는 카드 다 썼네 보호 또 나왔다 염원으로 돈 많이 보네 현실집에 잠금 지배 다 썼네 다 썼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심판당함, 돌려차기, 인내, 고요함, 손절, 현실지배나 하나 나왔으면 좋겠네. 천신 또 나왔다. 으응 내 턴이야. 또 내 턴이네. 방금 또 천신 나온 것 같았는데? 아니 코스트 어디까지 올려고... 말살건... 지배까지 쓰고... 천신, 영혼, 골드... 아니 이거 되게 센 것 같은데... 고요한 배경... 카드는 단식을 썼지만 사실 폭식하고 있는 것 같아. 폭식화정... 구화정... 삽... 탄식상금... 참... ㅇket... 친구야. azi인... 찬신... 잊고. 아, 보호 적당히 집을 걸. 보호 너무 많다. 어, 어서세요. 여유있어 강리바라네 분화 말사고 쓰릉 아 학습 쓰면 안되는데 아 이거 사코넥이었으면은 훨씬 편했을 것 같다 진짜 정제된 혼돈 광휘 광휘 넣으면 똥만 살 것 같은데 정식 장폭 있네 천신? 야 잠금 삼형제 니들 왜 같이 잡히냐 돈 내놔 흠 고요한 코스트가 좀 쎈데 야 보호 보호 이만 방 빼라고 아니 집에가 자꾸 3코스트로 나와 집에서 그냥 보호 하나 지울까? 집에만 적당히 나오면 상관없는데 집에가 적당히 안 나오네 으응 잠금 돈 떼고 고요함이 트롤일까? 보호가 트롤일까? 고요함이 더 트롤인거 아니야? 트롤 대회 미쳤다 보호는 소멸 안되니까 보호가 더 트롤인걸? 주igence 주세 주관 주관 보호는 소멸 안되니까 보호가 더 트롤일인가? 아이 되게 왜 이렇게 방어 카드만 많아 다 버려 그냥 도박군의 영액 땡마 땡마로 가지 죽 볼 수 있는데 돌리천신 돌리잠금으로 사잠금한가 핸드가 워낙 많아서 천신 두개 하는게 나을 것 같은데 되게 금카 진짜 많네 보호관계 없애면 되겠지? 아 근데 보호도 세장밖에 없네 왜 이렇게 많이 나왔냐 근데 아이 뭐 되게 보호밖에 안보이더만 보호 되게 세장밖에 없어 세장 정도면 괜찮지 않을까 참 그리튼 미션을 완료하고 이 마지막 구독을 연장시켜 보세요 마지막 구독인데 연장시킬 수 있다구요? 아 유키바나님 8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영호호였습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자다가 비트 결제하는 사람도 있다던데 우리 방엔 없나? 보호 하나 제거해야될 것 같긴 한데 나 보호 꼴랑 세장인데 이렇게 말릴줄 몰랐네 대기 스물다섯이라 그런가? 첫 턴에 잡혀서 핸드 터졌다 아싸 집에 더블 아이고 천신 영호호 아 수고여 내가 이겼네 아이고 불쌍하네 와 아이고 보다가 잠들어서 결제한 것도 모자라서 거기다가 보네이션까지 바로 아잠꼬대 감사합니다 뭐야 이거 수네코 아닌데 짭, 짭네콘데 아 수네코가 이럴리 없어 우리 수네코가 아닙니다 뭐야 이거 우리 수네코 아니에요 기적상 코스트 격분 아니 횡행이랑 요행이랑 그만 나와 덱 다 더러워 덱 다 더러워지네 말살건 구 만큼 열 번 줍니다 응 잠글거야 잠금 개의 알밉네 잠금 또 나왔다 아무튼 내 턴임 수고 오프라인 게임이었으면 의자한테 맞았다 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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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발 달팽이 나오지 마라 근데 이것도 이거 나름대로 귀찮긴 하겠다 아이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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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신 하나만 써야 되나 어 현실 지배다 천신 하나만 써도 되겠지 아이쿠 단식 마술 칼날 쓰릉 사색으로 다시 가져오고 으 으 으 으 으 으 치욕말살검 또 쓸데없는 것을 배워버렸군 당당당 미안해요 영감 다시는 뽑지 않으려 했는데 천신강화가 말살검 괴세네요 말살검 괴세네 15딜일걸요 전등 복제포션 살까? 정제된 온 돈이 더 낫지 않을까? 포션은 지금 있는 포션이 더 나을 것 같은데 프리즘 사달라고요? 프리즘 고 프리즘 수용률 조작 분화는 필요할 것 같은데 뭘 지우지? 수집 못딱 기술받은 게 없네 지우지 말자 그러면 흑우나 사각화 저구 흑우가 아니라 저구 24개 아니야? 50 15 20 24 25 유물 25개 가능 집에 너무 좋고 잠금님 실망입니다 잠금님 실망입니다 코스트 코스트 늘어나니까 잠금으로 넘기는 게 낫겠지 벌써 9코스트 프리즘에 뭐 나올까 헌신 다음 턴에 강림 다음 턴에 강림하니까 이번 턴에는 인내 보호로 막아야겠네 염원으로 영생 기적 선견 지명 마술 걸리면 뒤졌다 말살 겁나죠 쓰릉 육심만큼 7번 줍니다 더럽게 세네 누가 죽을래 네가 죽을래 네가 죽을래 빠밤 아이고 아휴 세다 왜 이렇게 세냐 향로 오버클럭 자동방패 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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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리즘의 현실이지 더럽다 복제 포션은 천신을 쓰는 게 낫겠지 아 헌신을 쓸까 천신이 낫겠지 아무래도 헌신이랑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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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호 아 서순 장법 열반 음 염원은 어디다 쓰지 탄금을 얻을까 야 마술 칼려를 왜 세꺼 나오냐 야 마술 칼려를 왜 세꺼 나오냐 금 손실 천신 쓰고 수집 잠금 아 진짜 잠금 개꿀인데 내 턴 내 턴 다음에 내 턴이야 선견 지명 다시 보호 가져오고 잠깐만 고요 해결 사색으로 보호조롱 마술 칼날 각이 나올까 13코스트 조금 더 돌려볼까 남았다 이거는 잠그면 순해지 방어력 다 쌓았으니까 아 내 향으로 장법이나 좀 넣어놓자 단식 장법 존엄 말살고 말살고 장법 현실집에 마술 칼날 현실집에 드디어 더다 마참내 열반도 쓰자 열받네 열받네 단식 음 괜히 맞기 싫으니까 보호 보호 가져오고 넘기자 잠금을 써봐라 불고리말살건 불고리말살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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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보면 보호 보호 3장 넣는게 맞았나 싶기도 하고 19만큼 17번 아 말살건 뽕맛이 아주 좋아 으 죽는 카드 혼돈 혼돈 쓰다가 괜히 피 깎이는거 아냐 잠금있단거 나오는거 아냐 모임 손으로 2장 아 잠깐만 턴 종료 아니이 아니 있으면 안되지 이러면 아 똥카드 아니 똥포션 함 빠졌다 불고리말살검 72만큼 17번 줍니다 아니 이거면은 심장 한덩이 썰어낼 수 있는데 뭐야 진짜 말살검이네 아니 직관적입니다 아니 감사합니다 말살검 참 울어라 수용말살 스른 슉슉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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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 개센데 역시 스네코사기야 대박 대박 천유물 가지났을 때 범상치 않았다 바라덴 병아 сн 하나 너로